파일 폴더 속성에 보안 탭이 안 보일 때 해결하기. 파일 폴더의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면 메뉴에 보안 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탭이 보이게 설정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명령창에서 아래 설명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실행합니다. 단지 명령어 실행만으로 보안 탭이 추가됩니다. 속성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안 탭을 숨기는 명령어도 아래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파일 폴더 속성에 보안 탭이 안 보일 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